네, 피플인사이드의 오늘은 김순호 그레군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민선 7기의 업무가 시작되면서 바쁜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시임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6.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켜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은 당선의 기쁨도 있습니다마는 책임감도 무겁습니다. 선거론이란 갈등을 해소시켜야 되고 인구도 늘려야 되고 또 경제도 살려야 되고 관광기반도 재구성해서 관광구려 1번지를 만들어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 우리 국민들을 기대에 의원하지 않게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작지만 강한 도시,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선거 과정에서 이 후보 그리고 지지자들 간의 분열과 갈등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화합을 이뤄나가실 생각인가요? 네, 어느 지역도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도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후에 지난 한 20년 동안 약 한 세 분에 의해서 지방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팽가리 현상이 나왔고 또 갈등과 반목이 심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우리 국립 발전에 많은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적임자로 저를 선택해 주셨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무엇보다도 통합과 화합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이루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 지역의 정책 또는 이슈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고 또 민관협치로서 지역 발전을 이룩하고 특히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진솔한 얘기를 통해서 화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네, 다른 전남 지역과 마찬가지로 구례 역시 인구 절벽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인구 3만의 구례를 만들겠다고 특히 강조하셨는데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모든 농촌 지역의 군단위는 인구 감소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지난 한 5년 동안 감소보다는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오지는 우리 지리산 아래에 있는 우리 구례가 환경이 깨끗하고 특히 또 몸에 좋은 피톤 지도와 음이온이 전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민들이 우리 구례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을 이용해서 전원 생활을 원하는 도시민 유출을 위해서 공영주택단지 조성이랄지 또 우리 100만 평의 지리산 정원이 있습니다. 이 정원에 건강흑집단지를 만든다. 그래서 전국 최고의 전원주택단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청년 일자리가 아주 중요한 분야인데요. 저희는 자연드림파크에 많은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2의 이런 자연드림파크를 조성해서 청년 일자리를 늘려서 인구를 증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례는 많은 관광 자원을 보유한 지역인데도 그동안 이렇다 할 관광지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관광 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있으십니까? 우리 구례는 지리산과 섬인강 등 수리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 발전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관광은 종합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또 즐길거리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우리 지리산 호수공원과 연계해서 모노레일, 또 집라인, 그 다음에 전국 최초로 숲정원을 만들 조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례에만이 가지고 있는 천연기념물 수달이 있습니다. 수달과 또 조류공원. 그래서 전국 최대의 생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지역의 30년의 수건인 지리산 케이블값 설치사로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앞서서 언급하신 것처럼 귀농기촌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구례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지원책이 또 무엇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구례는 귀농기촌자가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귀농기촌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례는 전남 유일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10개월 동안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영농교육과정을 통해서 영농과정을 수료한 후에 우리 구례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충분한 영농 경험을 통해서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귀농기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례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산부인과를 비롯한 취약한 의료환경 극복 방안 궁금합니다. 우리 구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출산입니다. 우리 구례는 다행히도 지난 2015년도에 아이쿱의 지원을 받아 산부인과가 개설돼서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을 위해서 읍면 복지회관을 활용해서 아추면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전 읍면 보건지소에 한방과와 물리치료실을 개설해서 우리 노인들의 관절염이나 고혈압 당뇨 환자를 돌보겠습니다. 특히 또 그리고 대도시 우수병원 정년 퇴직 의사를 확보해서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를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4년간의 임기 동안 가장 이뤄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 임기 동안 가장 하고 싶고 바라는 것은 우리 천혜의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생명의 도시 또 건강의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서 1천만 관광시대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건강에 유익한 피톤 지도와 음이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위스나 프랑스에서는 초가집과 흙집을 짓는 주택이 시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건강에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질산 자락을 이용해서 숲속 정원이나 흙집 펜션을 만들어서 제 4년 동안의 건강의 도시를 만들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끝으로 구례 국민들과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죠. 정말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국민들께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사유는 세대 교초와 새로운 구례를 건설해달라는 시대적 요구사항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사는 도시를 사랑하는 게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태어나고 자라서 지켜야 할 우리 고장.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긍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순호 구례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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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